안녕하세요 책방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오늘 조창인 작가님의 길 드디어 마지막 이야기 낭독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오늘 영상은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직접 찍어서 보내주신 영상으로 만들어봤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승우의 길, 어떤 길이 남아있을까요? 바로 본문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엄마, 아빠 둘 다 없는 게 까불어 근호는 자신의 기분을 그런 식으로 나타냈다 승우가 제 맘에 들지 않을 때마다 그랬다 지금 승우는 엄마와 펜치에 나란히 앉아있다 근호가 본다면 다신 그런 식으로 놀려대지 못하리라 하지만 둘 사이는 사람 하나 끼어들 만큼 벌어져 있다 그 공간이 승우는 자꾸 마음에 걸린다 엄마와 아들은 이런 식으로 앉지 않을 것이고 승우가 엄마와 함께 있다는 걸 남들은 알아채지 못할 수도 있다 엄마가 묻는다 날 찾아왔던 사람과는 어떤 사이냐? 어제 승우는 종일 아팠다 아픈 동안 승우를 대신해 삼촌이 엄마를 만났다 대단한 삼촌이었고 오늘 엄마는 중환자 보호자 대기실로 승우를 찾아왔다 산동네에서 만났어요 별로 질이 좋아 보이지는 않아 가까이 하지 않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든다 조심해라 승우는 속말을 중얼거린다 좋은 점 때문에 누구를 좋아한다고 생각하면요 그건 가짜래요 진짜로 좋아하게 되면 그 사람 속의 나쁜 점들이 별거 아니라고 여겨진대요 은행나무가 긴 그림자를 승우의 발치에 늘어뜨리고 있다 엄마의 눈길은 은행나무에서 그림자를 따라 승우의 발치 쪽으로 옮겨온다 다리 말이다 더 심하게 져는구나 엄마는 3년 전 승우의 모습을 떠올린 모양이다 그때에 비해 변한 건 엄청나게 많다 3년은 아무래도 긴 세월이다 그런데 엄마는 하필이면 신통치 않은 다리를 기억할까 중환자실에서 벤치까지 승우는 엄마와 걸으면서 전름대지 않으려고 온신경을 곤두세웠다 결국 엄마의 눈을 속이진 못한 셈이었다 승우가 왜 다리를 쳐는지 엄마는 모를 것이다 엄마와 함께 살 때도 조금씩 전름대긴 했다 하지만 다리 때문에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따라서 엄마가 모르는 건 당연하다 어른이 될 때까지 점점 나빠진다는 사실 역시 신발 벗고 다리 좀 올려놔봐라 엄마는 자신의 허벅지를 손바닥으로 톡톡 두드린다 승우는 왼쪽 다리를 올려놓는다 엄마가 다리를 주물러준 적이 있었던가 생각나지 않는다 상관없다 지금 엄마가 곁에 있다 연희의 손을 만져준 것처럼 승우의 다리를 주물러주고 있다는 사실만 기억하면 된다 한순간 다리 위 엄마의 손길이 멈칫한다 너희 아빠랑 이혼한 거 아니? 승우는 고개를 끄덕인다 난 이태전에 새로 결혼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엄마의 결혼은 벌써 옛날에 이뤄진 일이다 승우와 연희와는 상관없이 이제 와서 무엇을 더 생각해야 오른지 승우는 알 수 없다 행복해요? 묻고 나서 승우는 후회했다 엄마가 아니라 그 누구에게든 함부로 던져선 안 되는 물음이다 엄마가 승우를 물끄러미 바라보다 대답한다 네 아빠와 살 때처럼 두들겨 맞진 않는다 내 처지에 뭘 더 바라겠냐 3년 전 승우와 연희가 포함되어 있던 그 시기보다는 낫다는 뜻이다 그러나 행복과 불행으로 엄마 자신을 나눠보고 싶지 않은 모양이다 엄마의 기분을 알듯하다 자신이 행복과 불행 중 어느 쪽에 속하는지 따져보는 것은 사실 겁나는 일이긴 하다 승우야 승우가 대답하기 전 엄마는 고개를 떨어뜨린다 은행나무의 긴 그림자는 어둠에 묻혀 사라진 뒤다 난 이렇게 남의 다리나 주무르며 산다 널 어쩔 수 없구나 엄마는 길게 한숨을 내쉰다 그 한숨이 무엇보다 마음을 저리게 만든다 지금은 승우의 다리를 주무르고 있고 승우는 남이 아니잖아요 엄마가 웃는다 겨우 입술 끝에 매달린 짧은 미소다 사진 속의 미소와는 다르다 아 엄마가 소리내어 웃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면 엄마는 다시 승우의 이름을 부른 뒤 덧붙인다 엄마를 잊으렴 다리를 주무르는 엄마의 손끝이 맵다 아프다 자꾸 눈물이 나오려는 이유가 엄마의 매운 손끝 탓이라고 승우는 생각한다 잊을 수 있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너를 돌볼 처지가 못된다 그러니 있는 편이 너한테 더 낫지 않겠니 돌봐주지 않아도 돼요 난 아이가 아닌걸요 승우는 선뜻 속말을 꺼낼 수 없다 엄마와 승우 어느 편 때문인지 분명치 않다 승우는 주머니 속에서 동전을 꺼내든다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는 일은 아주 어렵거나 아예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아니면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나 해낼 수 있는 일이거나 승우의 나이를 물은 뒤 엄마가 말한다 13살이면 이제 사실을 알 때가 되었다 난 말이다 너희들 친엄마가 아니다 엄마 승우는 다시 엄마를 부른다 하지만 불러볼 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전혀 모르겠다 사뭇 높아진 엄마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너희 아빠가 해줬어야 할 말이다 미리 알았다면 여기까지 찾아오는 고생은 안 했겠지 엄마는 더 이상 다리를 주무르지 않는다 승우는 슬그머니 다리를 내려놓는다 어둠을 향해 희미한 빛을 뿌리고 있는 가로등을 바라보고 또 바라본다 할아버지의 얼굴이 떠오른다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틀렸어요 있던 것은 처음부터 있었고 없던 것은 원래 없었다는 말 승우는 이제 믿지 않을래요 엄마가 손목을 걷어 시간을 확인한다 짧은 한숨을 내쉰다 내가 많이 밉니? 모르겠어요 승우는 배낭에서 상자를 꺼낸다 일기 같던 연희의 편지가 들어 있는 상자다 상자를 엄마 옆자리에 내려놓으며 승우는 생각한다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건 진짜 엄마가 아니기 때문일까 그럼 또다시 진짜 엄마를 찾아 나서야 하는 걸까 승우는 나아준 엄마는 승우의 어깨에 내려앉는 엄마의 손 그만 가봐야겠다 또 엄마 승우는 고개를 끄덕인다 승우의 어깨에 내려앉는 엄마의 손 따뜻하다 하지만 이내 엄마는 손을 거둔다 예 미안하구나 엄마가 멀어진다 그 옛날 엄마가 판자집을 떠나던 그날처럼 승우는 고개를 숙인 채다 바람이 분다 춥다 점퍼에 지퍼를 올려야 한다 하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람 승우는 자신의 어깨를 짚어본다 엄마의 온기는 벌써 사라진 채다 바람에 실려온 차가움이 엄마 대신인 양 내려앉아 있다 승우는 생각한다 수리 3동 판자집을 떠나던 날부터 지나쳐온 많은 길들 모든 길은 바람처럼 승우의 어깨를 스쳐지난다 길은 길로써 이어지고 어느 순간 뚝 끊어진다 길이 끝나면 어디를 향해 가야 할까 오던 길 돌이켜 다시 걷는 수밖에 없을까 걷고 걸어서 처음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엄마는 그 옛날 기억 속의 엄마처럼 진짜가 되는 것일까 누가 나에게 분명히 말해줬으면 좋겠어 이 길이 옳고 저 길은 틀렸다고 이것이 거짓말이고 저것이 진실이라고 말짱 가짜가 진짜가 된다 진짜가 말짱 가짜가 되는 일은 지긋지긋하다 나는 이런 엉터리 뒤죽박죽 세상에서 살고 싶지 않아 연희야 너도 그러니 그래서 열 살도 못 돼 서둘러 하늘나라로 가고 싶은 거니 연일 영화의 일기였다 날치는 겨울이 없는 나라에 매달렸다 야자수 그늘 사이를 할랑할랑 걸으며 살아갈 인생을 꿈꿨다 새로운 인생을 위해선 나머지 삶 전부를 걸어야 하는 모험이 기다리고 있었다 날치는 석대와의 통화를 다시금 되새겼다 처음 석대는 기세등등하게 굴었다 석대의 말에 의하면 날치는 도관에 든 쥐었고 튀어봤자 벼룩이었다 이미 절반쯤 죽은 목숨이었다 날치는 잠자코 듣고 있다 품 안에 칼을 꺼냈다 장부 말이다 이제 외부로 넘겨야 할 때가 된 듯하다 네 생각은 어떠냐 외부라? 우리 조직이 그렇게 우습게 보이더냐 진작 다 조치를 취해놨다고 그건 이제 휴지 조각에 불과해 날치는 잠시 허둥댔다 석대의 말이 사실인 양 들렸다 그러나 어처구니없는 속임수에 불과했다 코올리개를 상대하듯 날치를 취급하는 셈이었다 10년 동안 조직 안에서 날치의 위치가 어떠했는지 새삼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장부는 모두 세 권이었다 수년간 조직의 불법이 소상이 기록되어 있었다 조직을 한몫에 와해시킬 수도 있는 폭탄이었고 조직이 집요하게 날치를 추적하는 이유이기도 했다 신문사 검찰 경찰에다 하나씩 보내볼 생각이다 지금 당장 어쨌든 내일 다시 연락하마 그때 말해다오 휴지 조각인지 걸레 조각인지 승우의 배낭 속에 장부를 넣어두었다 자주 비워야 하는 고시원보다는 그 편이 안전했다 날치의 명령을 받은 승우는 진돗개처럼 장부를 지켜낼 것이었다 석대가 갈라진 목소리로 날치의 이름을 불렀다 결국 다 죽자는 소리냐 그럴지도 도대체 원하는 바가 뭐야 장부를 넘겨주지 대신 석대의 금고에서 꺼낸 만큼의 현금을 요구했다 겨울이 없는 나라에서 황제처럼 평생을 지낼 수 있다는 액수였다 그래봤자 조직으로선 한 차례 거래로 만회할 수 있을 정도였다 석대 역시 액수를 문제 삼진 않았다 다만 시간을 벌자는 속셈이 역력했다 그러나 석대로선 애석한 노릇일 터였다 칼자루는 날치에게 있었고 고분고분 처분을 기다릴 석대의 신세였다 위조 여권을 전달받기로 한 날이 이틀 뒤다 따라서 내일 밤까지는 석대와의 거래를 끝내야 한다 거래의 전면에 승우를 내세울 셈이다 날치는 병원 본관으로 들어서려다 걸음을 멈췄다 저만치 승우가 벤치에 앉아있었다 풀이 죽은 듯도 하고 생각에 골똘해 있는 듯도 한 모습이었다 날치는 다가가 승우 옆에 앉았다 엄마 만났냐? 승우는 멀뚱한 낯으로 고개를 끄덕하더니 이내 먼 대를 쳐다보았다 자신을 지탱해온 목표를 상실한 때문일까 단 하룻밤 사이 천년의 세월을 살아버린 양 기진한 모습이었다 승우가 혼잣말처럼 충얼거렸다 연이와 나는 엄마가 다르대요 날치는 승우의 심정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들여다보는 듯했다 간절히 만나고자 했던 엄마는 친엄마가 아니다 동생을 살려보겠다고 절릉거리며 걸어왔지만 결국 배가 다른 동생이다 스스로 묻고 답하고 인정해야 할 절차가 13살짜리에겐 지나치게 가혹하고 무거운 짐이리라 날치는 가슴이 저려오는 걸 누르며 말했다 아빠는 갔잖아 그러면 된 거지 뭘 더 생각할래? 그렇죠 삼촌 한 번 동생이면 끝까지 동생인 거야 연이는 네 동생이야 누가 뭐래도 말해줘서 고마워요 자식 고마울 것도 많다 승우한테는 아주 중요한 문제거든요 사람들이 연이가 내 동생이 아니라고 손가락질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젠 됐어요 삼촌 말대로 연이는 승우의 하나뿐인 동생이에요 승우가 입가에 빙긋이 미소를 지었다 날치는 다시금 예의 그 무엇이 꿈틀대는 것을 느꼈다 승우는 내가 만난 그 어떤 부류들과는 틀리다 승우와 함께 지낼 수 있다면 지금과는 딴판인 삶을 살게 될지도 몰라 날치는 거칠게 머리를 흔들었다 애호라지 한 가지만 생각할 때였다 날 믿는다고 했지? 네 아직도? 그럼요 왜지? 삼촌은 좋은 사람이니까요 날치는 쓴 웃음 지은 후 재차 물었다 날 믿으면 내가 무슨 일을 시키든 하겠구나 나쁜 일만 빼고는 모두요 나쁜 일이면 안 하겠다는 뜻이냐 승우가 나쁜 일을 하면 결국 삼촌한테도 나쁜 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어요 석대는 날치의 제의에 동의했다 뱀처럼 차가운 위인이다 장괴에 능하고 약삭바르다 최후의 카드를 펼쳐둔 날치의 심정을 넉넉히 짐작하였을 석대였다 따라서 섣불리 수작을 부리진 못하리라 수작을 부린다손 날치를 어쩌겠는가 계획은 완벽하다 승우의 신변쯤이 마음에 걸린다고나 할까 그 외에는 안심이다 날치 자신은 굴속의 너구리처럼 안전하다 겨울이 없는 나라를 생각하면 일찌감치 찾아온 혹한조차 반가울 지경이다 유쾌했다 브로커와 막 헤어진 뒤였고 도피의 몸이 된 이래 처음으로 콧노래라도 불러대고 싶을 지경이었다 인터폴도 위조 여부를 가려낼 수 없을 것이라고 브로커는 장담했다 과연 감탄할 정도로 정교했다 서기도 대신 사용한 안시훈이란 이름 또한 만족스러웠다 석대와의 거래가 내일 오전이다 오후 브로커에게 돈을 건네고 위조 여권과 비행기표를 받아낸다 그리고 밤 여덟시 비행기로 떠나면 끝이다 날치는 택시를 집어 탔다 자축의 의미로 소주라도 한잔 걸치고 싶은 심정을 누르고 고시원으로 향했다 지금쯤 승우가 도착해 있을 것이다 택시는 더디게 움직였다 라디오에서는 8시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청년 실업률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는 낭낭한 여자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날치는 거리를 가득 메운 사람들을 바라보다 이내 눈을 감았다 겨울이 없는 나라에서 서기도라는 재수없는 이름을 버리고 안시훈으로 황제처럼 남은 삶을 살아간다 이 얼마나 근사한 노릇인가 깜빡 잠이 들었던 모양이다 핸드폰의 신호음에 날치는 눈을 떴다 승우가 고시원 앞에서 기다리다 전화를 했을 것이다 큰일 났어요 큰일 짐작대로 승우였고 다급한 목소리가 이어졌다 삼촌 여기로 오면 안 돼요 어딘데 고시원이요 사람들이 삼촌을 기다리고 있어요 경찰? 산동네에서 봤던 사람들이에요 확실해? 일자 눈썹 아저씨가 분명해요 석대였다 석대가 어떻게 내 거처를 찾아냈을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가 냉정하자고 침착해야 한다고 날치는 스스로를 타일렀다 그러나 뜨거운 냄비 속에라도 들어 앉은 기분이었다 석대가 승우의 신호가 승우가 가능했다 승우가 승우가 승우였다 경찰에 선을 대고 있을 것이고 구정물을 통해 어느 정도 노출되었을 승우였다 그렇다면 은신처가 드러난 것도 승우 때문에 얼마나 촌란거리고 다녔기 위해 그 놈들 눈에 띈 거야 이 새끼야 위험을 미리 일러준 점에 대해선 왜 생각하지 않는 것인가 날치는 혀를 차고는 물었다 그 놈들이 널 봤냐? 모르겠어요 승우를 고시원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일이 급했다 일단 병원에 가 있으라는 말을 하려던 참에 전화가 끊겼다 답답하고 지루한 시간이 흘러갔다 다시 전화벨이 울리지 않았고 택시는 좀처럼 정체 구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단순하게 생각하자 그러나 숱한 생각들이 꼬리를 물었고 불길함이 무지근한 무게로 목덜미를 짓눌러왔다 왜 갑자기 통화가 중단되었을까 혹시 석대의 일당에게 승우가 사로잡혔다는 뜻이 아닐까 날치는 머리를 세차게 흔들었다 승우보다는 승우 등에 매달린 배낭 때문이었다 장부 세 권이 고스란히 배낭 속에 들어있는 탓이었다 날치는 택시에서 내렸다 길을 건넜다 고시원이 아닌 병원으로 가기 위하여 새로운 택시를 집어 탔다 브로커를 만나 일을 추진하는 동안 날치는 직감했다 겨울이 없는 나라가 최후로 남은 외길이었다 그마저 수포로 돌아간다면 걸어가야 할 길은 어디에도 없었다 더 이상 헤쳐나갈 용기와 의지 역시 사라지고 말 것이었다 날치는 택시에서 내렸다 길을 건넜다 정차에 있는 택시를 향해 쟁걸음으로 다가갔다 일단 병원으로 가야 한다 그리고 기다려야 하리라 무사히 승우가 병원으로 돌아오기를 가라앉는 배머리에 매달려 마지막 구조의 손짓을 하는 심정이라고나 할까 날치는 중환자 보호자 대기실로 향했다 혹시 승우가 장부를 빼놓았을 수도 있으리라 생각하며 그러나 보호자 비품을 보관하는 선반에는 연희의 배낭뿐이었다 분홍색 모자가 배낭 위에 반듯하게 올려져 있었다 헛된 기대를 확인시켜주듯 핸드폰이 울렸다 석대의 번호였다 석대에게 이쪽의 핸드폰 번호를 알려준 적이 없었으므로 승우의 행방을 짐작할 만했다 염려했던 최악의 경우였다 물건 잘 접수했다 배에 잔뜩 힘을 준 저음에 석대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쥐새끼처럼 요리조리 용케 빠져나갔지만 이젠 넌 끝났어 지금이라도 와서 용서를 비는 편이 낫지 않겠어? 석대는 회유와 공가를 반복했다 날치의 머릿속에는 온통 하나의 생각뿐이었다 세상의 모든 문이 닫혔고 세상의 모든 길은 끊어졌다 난 지쳤다 죽어도 그만이라는 생각을 하는 중이지 하지만 네 손에는 안 죽어 그래 줘라 제발 나도 쥐새끼 피를 보고 싶지 않으니까 그나저나 여기 있는 찐따 녀석을 어쩔까? 심부름꾼일 뿐이야 잠시 써먹으려고 구한 아이라고 잠시? 두 달 가까이 병신 앞세워 요리조리 피해 다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애한테 물어보면 알겠지만 정말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 치사한 놈 찐따는 널 위해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하겠더군 찐따한테 네 핸드폰 번호를 알아내는데도 여간 힘들지 않았어 너와 정말 아무 상관없다면 그렇게까지 널 감싸려고 들겠어? 순진한 녀석이라고 세상 물정 몰라서 그래 어쨌든 말이다 난 개인적으로 찐따한테 갚아야 할 빚이 있지 환자촌에서 만났을 때 제대로만 이야기해줬어도 이 고생은 없었을 테니까 또 감히 나한테 쓰레기라고 욕까지 했단 말씀이야 보아하니 한쪽 다리가 짧더군 짧은 걸 길게 만들 수는 없잖아 그래서 생각했지 긴 쪽을 짧게 만들어주기로 무릎으로 기어다니는 병신이야말로 앵벌이로선 최상품인 셈이지 사람답게 살긴 애당초 글러먹었어 우린 하지만 불쌍한 애까지 끌어들이지 마라 공자님 수염 잡아당기는 소리하고 있네 그래봤자 날치 넌 쪼다야 평생 쪼다인 채 이 세상 하직할 놈이라고 뭐라고 해도 좋다 아이는 놔줘라 와서 데려가라 딱 한 시간을 주겠어 1분이라도 늦으면 아이의 다리는 그걸로 끝이다 피석대의 성질이 더럽다는 것쯤은 잘 알고 있겠지 석대가 날치의 대꾸를 기다리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날치는 대기실 바닥에 앉아 멀뚱히 천장을 쳐다보았다 연희의 배낭 위에 반드시 놓여있는 분홍색 모자가 눈에 들어왔다 쓸쓸하군 몹시 속말을 중얼거리며 고개를 돌렸다 그러나 이내 눈길은 모자 쪽으로 넘어갔다 아홉 살 계집애는 죽겠고 모자는 주인을 잃을 것이다 아주 분명한 사실이다 누군가 분명히 말해줬으면 좋겠다고 날치는 생각한다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간직할 것인지 중국집을 빠져나왔을 때 승우는 말했었다 삼촌이 올 줄 알았어요 삼촌을 믿거든요 자신을 믿어준 유일한 사람이 승우였다 13살짜리가 믿어줬다고 뭐가 달라질까 날치는 숱하게 도리지를 쳤다 냉큼 외면하고 싶었다 어차피 남이다 인사도 없이 헤어질 아이라고 생각해오지 않았던가 그 누구의 입장을 생각하고 그 누구를 위해 나를 포기하는 일 이 날치에게는 도대체 어울리지 않아 난 원래 그런 고상한 부류가 아니라고 삼유 건달일 뿐이야 지금껏 살아오면서 판단하고 결정한 대로 꼭 그렇게만 하자 마음의 방향을 정한 듯하면 어느새 승우의 목소리가 다시 귀전에 울려왔다 믿음은요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해줘요 믿음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준다는 뜻으로 단순히 이해했었다 그러나 아니었다 그건 분별과 판단과 결정에 관한 문제였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또 무엇을 간직하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제길 될 대로 되라지 날치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대기실 밖으로 막 나서려는 찰나였다 대기실 입구에 달린 인터폰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홍연희 환자 보호자께서는 급히 중환자실로 오십시오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홍연희 환자 보호자께서는 급히 중환자실로 오십시오 대기실에 있던 초로의 사내가 중얼거렸다 또 하나 가는 건 어차피 갈 길 서두르는 편이 낫지 중환자실이었다 다 놓여진 연희의 가슴팍이 붉게 달아올랐다 앙상하게 드러난 늑골이 부르르 진저리를 쳤고 머리칼을 태우는 듯한 냄새가 맡아졌다 중환자실에 입원한 이후 처음으로 만나는 연희였다 승우는 면회 시간에 같이 들어가자고 몇 번인가 날치의 소매를 잡아 끌었다 날치는 번번이 다음으로 미루곤 했다 연희의 모습은 참혹하게 변해 있었다 서울을 떠날 때만 해도 제 발로 걷고 중얼거리던 계집애였다 여수에서 자리에 누웠고 부산으로 옮겨오면서 병원에 입원했다 그리고 이제 죽음의 순간에 도달해 있었다 그 낫낫의 과정을 지켜봐야 했을 승우의 심정은 과연 어떠했을까 시트 밖으로 드러난 연희의 손을 한 번쯤 만져줘야 한다는 생각이 떨치기 힘든 유혹처럼 다가왔다 하지만 왜 이리 손을 내밀기가 힘겨울까 날치는 망설이고 머뭇대다 연희의 손을 잡았다 승우는 오지 못할 거야 그러니까 힘들게 기다리지 마라 울컥 눈물이 쏟아졌다 무엇이 서러운지 왜 울어야 하는지조차 떠올릴 수 없었다 그저 울고 또 울었다 어깨를 들먹이며 흐느꼈다 요란 법석 통곡만 하지 않는다면 울어도 뭘 할 사람 없는 자리였고 상황이었다 날치는 연희의 손을 놓았다 그 순간 기순이의 얼굴이 스쳐지났다 너무도 선명한 모습에 오싹 한기가 느껴질 지경이었다 기순이가 왜 바다에 빠졌을까 줄곧 외면해 왔던 물음이었다 한편 간단히 생각하려 들었다 그러나 뒤늦게 하나의 생각이 날치를 관통했다 날치를 관통했다 기순이가 뛰어들었던 것은 단순히 바다가 아니었다 바다에 몸을 담그고 있는 오빠의 품이었으리라 제일 중요한 순간에 오빠가 보이지 않는군요 날치는 고개를 들었다 담당으로 보이는 사내였다 연희가 얼마나 버틸 수 있겠느냐고 날치는 물었다 지금 상태라면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얼버무리지 말고 확실한 시간을 말해봐요 겨우 숨은 돌려놓았지만 반나절을 넘기기가 만만치 않을 겁니다 날치는 서둘러 중환자실을 나왔다 본관 뒤편을 향해 달리듯 쟁거름으로 다가갔다 볼을 스치는 바람이 차가웠고 바다 내음이 담긴 바람이었다 열일곱 살 되던 해에 떠나온 이후 단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죽도의 바다 그 고향 바다가 사무치도록 그리웠다 날치는 후미진 자리를 골라 털썩 주저앉았다 노래를 흥얼거렸다 의도하지 않았다 절로 흘러나왔고 김강석의 서른쯤에 였다 점점 더 멀어져간다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비어가는 내 가슴 속엔 더 아무것도 찾을 수 없네 노래 어느 대목부터 날치는 다시 울기 시작했다 서른이 되는 순간부터는 다른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꺽꺽 울면서 노래를 불렀다 무섭다 마음을 다잡아도 두려움은 여전하다 그만 돌아서 연기처럼 사라지고 싶을 뿐이다 석대는 송정에서 기장 방향으로 있는 한 암자를 지목했다 사람이 붐비는 장소를 피하는 이유를 굳이 모를 것도 없었다 택시가 멈췄다 암자로 빠지는 비포장 소로가 눈에 들어왔다 어둠이 빠르게 밀려들고 있었다 택시가 멀어지는 것을 확인한 후 날치는 걸음으로 옮겼다 산모퉁이를 돌자 암자였다 암자의 앞마당에 늘어서 있는 승용차들이 눈에 들어왔다 검은색 에쿠스가 단연 돋보였고 박준만을 식물인간으로 만든 그 차였다 검은 양복을 입은 조직원들이 에쿠스 주위에 도열에 있었다 날치가 다가섰다 툭 검은 양복 사이에서 승우가 튀어나왔다 삼촌 왜 왔어요? 승우가 날치의 품으로 뛰어들었다 오지 말지 왜 왔어요? 날치는 어쩌지 못하고 있다가 천천히 손을 들어 승우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다친 데는 없냐? 저 아저씨들이 삼촌을 죽일 거예요 어떡해요 승우의 말에 날치는 속말로 대신했다 평생 딱 한 번 우는 새가 어딘가에 있대 그때가 죽을 때라더군 내가 꼭 그래 이것으로 내 삶이 끝이라면 난 이제 딱 한 번 울어보는 셈이야 에쿠스의 문이 열리고 석대가 모습을 드러냈다 오랜만이군 날치 약속대로 아이를 보내줘라 그러지 찐딸을 앵벌이로 팔아먹는 것으로 이 피석대의 명성에 먹칠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날치는 승우를 품에서 떼어놓았다 어서 가라 연희가 기다린다 연희가요? 시간이 없다 너희 엄마한테 연락해놨으니까 곧장 병원으로 가야 한다 승우는 조직원들에게 등을 떠밀려 암자를 떠났다 멀어지는 승우를 바라보며 날치는 자신의 내부에 들어와 있던 그 무엇과 마침내 화해를 하는 기분이었다 석대가 다가와 어린애를 다루듯 날치의 뺨을 톡톡 두들겼다 날치 그동안 배포가 좀 늘었군 더룩 안에서 벗어난 비결이라도 있었나 보지 너희들과는 전혀 다른 인간을 만났거든 그 인간이 너에게 뭘 가르쳐 주더냐 삼촌은 좋은 사람이에요 승우의 말을 듣는 순간 피식 웃고 말았던 날치다 그런데 문득문득 그 말이 떠올랐고 가슴속에 따뜻한 모닥불을 지펴놓은 듯했다 내가 쓰레기가 아니라는 사실 미안하지만 넌 여전히 쓰레기야 걸레 빨아서 행조 안 되듯이 말이야 석대가 요란하게 웃더니 덧붙였다 날치 난 널 손바닥 보듯 알아 내 예상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지 그런데 떠돌이 찐따 때문에 돌아올 줄은 정말 몰랐다 삼유건달 서기도로선 도대체 할 수 없는 행동이었단 말이야 남을 위해서 남한테 무엇이든 줘본 적이 없어 난 그런 놈이야 하지만 남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한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궁금하긴 했어 그래서 나서 본 거라고 그뿐이야 개떡 같은 기분이 들 줄 알았는데 그럭저럭 이런 짓거리도 아주 못할 건 아니네 연병하네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변한다더니 니놈 명줄도 다 된 모양이군 기다렸다는 듯 곁에 있던 딱지가 입을 열었다 끊을까요? 딱지가 신문지로 돌돌만 회칼을 꺼냈다 석대가 회칼을 받아 쥐고는 날치의 목을 켜놓았다 널 토막을 내서 천지 사방에다 한 조각씩 매달아 놓고 싶다 조직을 배신한 놈의 최후가 어떤 꼴인지 하지만 숨통을 끊어버리진 않겠어 서기도에겐 아직 할 일이 남아있거든 짭새들이 널 미치도록 만나고 싶어하지 어쨌든 넌 평생을 뱀처럼 기어다녀야 할 거다 날치는 눈을 감았다 손에 잡힐 듯 가까이 고향의 바다가 찰랑거렸다 황혼을 등치고 긴긴 개퍼를 지나쳐 오는 엄니의 모습이 보였다 엄니는 너무 오랫동안 혼자였어 그 사실을 왜 이제야 알아차리는 거지 연이는 하늘나라로 갔다 하늘나라로 가는 길이 멀기도 하고 짧기도 하단다 마치 승우의 두 다리의 차이처럼 말이다 연이에겐 어땠을까 엄마의 손을 잡은 채 하늘나라로 가서 다행이었다 가짜 엄마다 그렇지만 연이에게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닐 거였다 세상에는 빨리 알아야 될 것도 늦게 알아야 좋은 것도 끝내 알지 말아야 할 것도 있다 나는 그 사실을 몰랐다 빠른 것만을 능사로 여겼다 죽도에 다녀온 후 어느 날 삼촌이 한 말이었다 끝내 알지 말아야 할 것을 연이는 지킨 셈이다 어쩌면 연이 스스로 끝내 알고 싶지 않았기에 서둘러 하늘나라로 가버렸을지도 모른다 승우는 울지 않았다 의사 선생님이 연이의 죽음을 말해 주었다 그러나 승우는 우는 방법을 까먹은 아이처럼 굴었다 연이의 몸이 화장터 불 속으로 들어갈 때도 몇 조각 뼈로 남은 연이가 다시 분색이 안에서 우유빛 가루가 되는 순간에도 승우는 멀뚱히 서 있었다 엄마는 울어야 할 시기를 미리 알아둔 듯 어김없이 눈물을 찍어냈다 복지사 아저씨의 눈가 역시 불그레했다 울어도 된다고 생각했다 누가 뭘 할 사람이 없었다 울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했다 울고 싶었다 그럼에도 승우는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릴 수 없었다 연이는 도자기에 담겨 있다 승우는 두 손으로 감싸 품에 앉는다 끝이다 자정이 넘은 시각에 하늘나라로 갔고 오전 10시에 연이는 도자기 하나로 돌아왔다 간단하고도 쉽다 도자기를 배낭에 넣는다 배낭을 메고 겨우 첫 발을 떼어놓았을 때다 풀썩 승우는 바닥에 주저앉는다 수리삼동 가파른 비탈길이 떠오른다 장마철에는 진탕 겨울에는 빙판 학교에서 집으로 오는 동안 힘들다며 칭얼대던 연이였다 그때마다 얼마나 연이를 업어주고 싶었던가 연이를 업을 수만 있다면 어디든 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 죽어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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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이는 오빠의 등에 업혀보는 것이다 처음으로 업혀본 기분이 어때?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듯 하더니 울음이 터져나온다 승우는 소리 내어 엉엉 운다 오랫동안 가둬두었던 눈물의 통로를 열어젖힌 양 한꺼번에 쏟아진다 여수 연립주택에서 연이가 했던 말이 생각난다 오빠 나 죽었으면 좋겠지 넌 안 죽어 죽고 싶어 오빠 그렇게 많이 아픈 거야? 나 죽으면 간단하잖아 오빠가 더 이상 힘들 일도 없고 나 죽었으면 좋겠지 그치? 승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엉터리 같은 질문에 일일이 대꾸하는 자체가 우스웠다 하지만 연이가 다시 한번 물어봐줬으면 좋겠어 제발 그래줬으면 연이 그 바보가 죽어서 지금이 오빠가 얼마나 힘든지 똑바로 말해주고 싶어 승우는 어깨를 들먹이며 울고 또 운다 승우의 울음이 그치기를 기다렸을까 복지사 아저씨가 다가온다 병원에서는 사망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했다 승우는 도리 없이 또 복지사 아저씨에게 연락을 했다 어머니와 이야기를 했다 얼마 동안은 함께 지내고 싶다고 하시더라 그 뒤에 아저씨한테 연락해라 예 승우는 엄마 쪽으로 눈길을 돌린다 아저씨의 등에 가려 엄마의 모습이 절반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만 올라가 봐야겠다 말해놓고 복지사 아저씨가 승우의 어깨에 손을 얹어놓는다 어깨와 손이 맞닿은 부분이 떨린다 누구 탓인지 분명치 않다 10초쯤 지난 후 아저씨가 아프도록 어깨를 쥔다 널 위해 기도하마 승우는 돌아서려는 아저씨에게 묻는다 사람은 혼자서도 살 수 있나요? 아저씨는 한껏 고개를 젖히고 하늘을 올려다본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길가에 홀로 남겨두시는 법이 없단다 정말요? 그럼 그렇고 말고 아저씨의 말이 고맙다 고마워서 다시금 눈물이 쏟아질 듯하다 승우는 아저씨를 향해 크게 고개를 끄덕인다 승우는 엄마와 바다로 간다 바다는 아주 가까이 있다 바다에 닿는 순간부터 자꾸만 억울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별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가 너무 가까이 있는 바다 탓인 듯하다 파도가 찰싹이는 갯바위에 서서 승우는 연희와 마지막 인사를 나눈다 오빠는 이제 널 조금만 생각할 거야 연희 너도 그래야 돼 풀풀풀 바다 위에 눈이 내리기 시작한다 아홉 살 계집애에 뼛가루를 닮은 눈빨이고 첫눈이다 가슴이 저리고 울부짖고 화딱지라도 내야 옳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설레기만 할까 승우는 생각한다 연희가 승우의 마음에서 슬픔을 지워내고 있는 탓이라고 연희의 일기 같은 편지를 엄마에게 건넨다 거기까지가 연희의 희망이다 이제 승우에게는 연희 것이라고 온 분홍색 나이키 모자뿐이다 아홉 살 연희는 겨우 모자 하나로 남은 셈이다 엄마는 당분간 같이 지내자고 말한다 승우는 천천히 고개를 젖는다 엄마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다 엄마에게는 새로운 가정이 있다 어디로 갈 거니? 승우는 대답 대신 슬며시 웃는다 괜히 웃었다는 생각에 얼른 연희의 모자를 눌러 쓴다 혼자서도 갈 수 있겠니? 문제 없어요 엄마는 물끄러미 바라보다 손을 내밀어 모자를 바로 씌워준다 긴 한숨이 엄마 입에서 흘러나온다 승우는 망설이다 묻는다 그냥 진짜 엄마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엄마는 대답이 없다 그러면 아주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것 같아서요 그래 그렇게 하렴 승우는 엄마의 손을 잡는다 엄마가 다른 한 손으로 승우를 감싸 안는다 승우는 엄마 품에서 낫게 속삭인다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죽도 같던 이야기나 더 해봐 말했던 게 전부예요 잘 생각해봐 분명 말하지 않은 게 있을 거야 할머니께서는 삼촌은 고개를 고정시킨 채 눈동자만 돌려 왼쪽 천장을 올려다본다 어느 책에선가 읽었다 과거를 생각할 때는 오른쪽 미래를 상상할 때는 왼쪽을 본다고 그러니까 삼촌은 죽도 이야기를 들으며 앞날을 떠올려보고 싶은 모양이다 승우는 붕대에 감긴 삼촌의 오른발을 바라본다 찐따가 찐따를 놀리면 그거야말로 세상에서 제일 배꼽 빼는 유머겠지 말해놓고 삼촌은 크게 웃는다 삼촌이 찐따가 된 것이 자신의 탓이라는 생각에 승우는 소구름을 삼킨다 승우는 달리고 달렸다 암자에서 큰 길까지 비탈길이었다 비틀거렸고 넘어졌다 어른의 제인 걸음에도 못 미칠 속도였다 하지만 내내 이를 악물고 달렸다 일자 눈썹의 부하가 슬금슬금 뒤따라오기 때문만이 아니었다 일자 눈썹이 틀림없이 삼촌을 죽일 거라고 생각했다 처음 보이는 집으로 들어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 할 때 경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암자를 향해 달려갔다 삼촌이 경찰에 알린 뒤 자신을 구하러 왔다는 사실을 승우는 뒤늦게 알았다 삼촌은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의사선생님은 말했다 다시는 두 발로 온전히 걸을 수 없을 거라고 삼촌은 승우보다 훨씬 심한 찐따가 되었다 이제 곧 삼촌과 헤어져야 한다 병실 밖에 경찰 아저씨들이 삼촌을 서울에 있는 감방으로 데려간다고 했다 언제 다시 삼촌을 만날 수 있을까 승우는 삼촌의 가슴에 가만히 손을 올려놓는다 할머니는 삼촌을 사랑해요 승우도 삼촌을 사랑하고요 삼촌은 눈을 감는다 난 걔 망나니 아들이었어 홀로 된 언니를 단 한 번도 돌보지 않은 그런 불효자란 말이야 삼촌은 승우의 이름을 부른 뒤 말을 잇는다 나를 사랑한다고? 네가 아직 어려서 세상물적 몰라서 하는 소리다 어른이 되면 저절로 알게 되겠지 내가 얼마나 비열하고 끔찍한 놈이었는지 욕하고 때리고 구박하고 이용하고 팔아먹고 죽일 뻔까지 했어 그런 날 사랑한다면 넌 바보야 사랑해요 사랑해요 앞으로 계속 사랑할 거예요 삼촌의 감긴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린다 난 나쁜 놈이야 어차피 나쁜 놈이니까 어떤 짓을 저지르든 상관없었어 근데 자꾸 딴 생각이 드는 거야 어느 순간부터 그랬어 날치 넌 좋은 놈이 되려고 한 번도 노력해본 적이 없잖아 난 스물아홉이나 먹었고 넌 겨우 열세 살인데 네가 자꾸 날 돌아보게 만든단 말이야 웃기는 누르시지 다시 눈물 한 방울 내가 과연 좋은 놈이 될 수 있을까 잘 안될지도 몰라 하지만 생각해 적어도 애는 써봐야 한다고 승우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린다 삼촌이 손을 내밀어 승우의 눈물을 닦아준다 반쯤 열린 병실문을 통해 경찰 아저씨가 소리친다 시간 다 됐다 승우는 일어선다 삼촌이 묻는다 어디로 갈 거냐 모르겠어요 하지만 삼촌 승우는 내 길을 찾고 싶어요 남들이 걸어가는 길이 언제나 옳은 건 아니겠지 그렇지만 남들이 걸어가는 그 길에 충실해야 할 때가 있어 자기 길은 그 뒤에나 만날 수 있는 법이지 난 그러지 못했다 그게 후회돼 넌 후회할 짓을 하지마 승우에게 공부를 계속하라고 말하면서 삼촌은 베개 밑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엄리한테 편지를 썼어 난생 처음으로 네가 전해줬으면 좋겠다 승우는 병실을 나오기 전 말한다 삼촌을 기다릴 거예요 정말 기다려줄래? 기다리겠어요 오래 걸릴 거야 문제 없어요 기다리는 건 승우가 아주 잘할 수 있는 일이에요 삼촌이 웃는다 활짝 웃는 동안에도 삼촌의 눈에선 새로운 눈물이 흘러내린다 승우는 대합실 의자에 앉아 기차를 기다린다 기차는 오지 않는다 폭설로 연착이라는 안내 방송만 계속해서 들려온다 사람들이 투덜대는 소리가 점차 커지더니 하나 둘씩 대합실을 빠져나간다 할머니랑 살기 싫어 엄마한테 갈래 승우의 앞자리에 앉아있는 꼬마의 울음 섞인 목소리다 꼬마는 할머니의 치마를 잡아당기며 떼를 쓴다 할머니는 달래기에 지쳤는지 모른 척 고개를 돌려버린다 승우는 허리를 숙여 꼬마에게 묻는다 이름이 뭐니? 경천, 김경천이야 형이 마술 보여줄까? 마술이 뭔데? 마술은 울음을 웃음으로 바꾸는 거지 승우는 빙거듣고는 주머니에서 오페서 동전을 꺼낸다 잘 봐 형이 약하고 공중으로 던지면 동전이 사라진다 승우는 오른손 왼손으로 동전을 옮기다 공중으로 던진다 경천이 어리둥절한 낯으로 승우의 손과 바닥을 살핀다 어디로 갔어? 글쎄 어디로 갔을까? 엇! 경천이 귓속에 들어있네 승우는 경천의 귓가에서 동전을 꺼내는 신용을 한다 경천이 입을 벌리고 있다가 말한다 또 해봐, 형아 몇 차례 더 동전 마술을 보여준 뒤 승우는 동전을 경천의 손에 쥐어준다 가죠 정말? 앞으로 울고 싶을 때 동전을 봐 그러면 울지 않게 돼 울으면 어디로 가는데? 동전이 꿀꺽 삼켜버리지 우와, 신기하다 경천이 동전을 한참 동안 만지작된다 형아는 어떡해? 울고 싶어지면? 형은 꼬마가 아니잖아 경천이 입술을 쑥 내밀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인다 할머니가 일어나 허리를 두드린다 아무래도 버스를 타야 할까 보다 대합실에는 승우 홀로 남는다 승우는 배낭에서 모자를 꺼낸다 분홍색 모자를 쓴 자신의 모습을 유리창에 비춰보고 역을 나선다 길은 온통 눈으로 덮여있다 한방 눈에 가려 길의 끝은 보이지 않는다 승우는 걷는다 걷고 또 걸으면서 할아버지의 말을 되새긴다 이따금씩 배도 바다를 버리고 무트로 올라와야 한다 한 생일을 마칠 때까지 줄곧 바다에 떠있을 수는 없지 무태 올라앉아 배 밑창을 햇볕에 말리고 흠집도 수리해야 할 시기가 필요한 법이란다 승우는 알고 있다 자신이 그 시기를 막 통과했고 다시 먼 바다를 향해 떠나는 배와 같다는 것을 승우는 모자를 벗어 쌓인 눈을 털어낸다 모자를 쓰기 전에 하늘을 올려다본다 연희야 사람은 혼자서도 살 수 있냐고 더 이상 묻지 않을래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볼 줄 알아야 진짜 마술사가 될 수 있거든 인생은 마술과 같아서 비밀로 가득하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만이 비밀을 풀 수 있어 하나 둘 비밀을 풀어가다 보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도 저절로 알게 될 거야 승우는 다시 걸음을 떼어놓는다 다리도 허리도 어깨도 분홍색 모자도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한방 눈은 10시와 11시 방향에서 비스듬히 내린다 누군가 고개를 10시와 11시 방향으로 비스듬히 기울인다면 아, 그는 볼 수 있을 것이다 수직으로 내리는 한방 눈 그리고 한방 눈을 뚫고 똑바로 똑바로 나아가고 있는 승우의 모습을 끝 작가 후기 세상에서의 강함과 약함은 어떤 의미인가 누가 누구를 움직이고 변화시킨다는 것은 아직도 가능한 일인가 13살의 소년, 29의 사내 이 둘의 동행을 따라가며 지켜보고픈 바입니다 세상과 이웃, 내 자신이 날로 완고해지는 느낌입니다 누군가에게 나의 자리를 내놓은 일에 몹시 인색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13살 소년을 통해 확인하고 싶습니다 세상에서의 강함을 앞세우는 동안 상실해버렸을지도 모를 사랑과 소망을 말입니다 탁상용 알람소리, 손목시계, 노트북 하단의 시간표시, 핸드폰 나의 방에서 시각을 확인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 넷을 나란히 놓고 시간을 비교해 봅니다 공교롭게도 손목시계의 분친만이 다른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틀렸을까 손목시계는 오래 사귄 벗과도 같습니다 그렇다고 같은 셋을 버리고 손목시계의 시간을 신뢰하는 일은 그리 만만치 않습니다 인생살이란 그 비슷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보편을 쫓는 일은 간편합니다 개별에 대한 애착은 위험천만합니다 나의 글쓰기에 묻습니다 보편과 개별 그 중 어느 하나 너무 쉽사리 애착의 띠를 풀어놓은 것은 아닌가 원고가 예정보다 많이 늦어졌음에도 마지막 순간까지 인내해준 밝은 세상의 감사의 말을 남깁니다 기차가 지나는 마을에서 조창인 조창인 작가님의 작가 후기까지 낭독을 해드리면서 오늘로써 장편소설 길 최종 낭독을 마쳤습니다 이 소설을 마지막까지 동행해 주신 우리 방구님들의 느낌은 어떨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이 작품을 끝까지 완독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조창인 작가님 그리고 산지출판사 대표님께도 감사 인사 꼭 전해드리고 싶고요 2월 중순 지나서 출간하게 될 조창인 작가님의 가시고기 우리 아빠 많이 사랑해 주세요 자 그럼 오늘 마지막 인사 남기고요 저는 또 잠시 쉬었다가 다음 작품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